역전이 대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되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신마켓이나 옥션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해서 그걸 홀려야 되는지 그런 미션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올해 있는 상대에 오늘의 비제왕 덕산을 맨투리에 기록 황이 이마트 부륵에다 그룹 이마트 부륵을 역전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와... 아이템 필요한데? 어떻게 줄 사람은 엄마? 서열 아이씨!